진영씨가 직접 안무 레슨을 해주셨는데요,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. 자연스러웠어요. 괜찮았어요. 깜뜬! 아주 좋았습니다. 아 이게 너무 좋다. 진짜 아쉬운거죠. 제가 찍을 수 있는 시간에 잠깐 드릴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진기를 준비해주시고 진영씨 잠깐만요. 아 잠깐만. 자 우리 진영씨와 함께 멋진 포즈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진영씨 앞으로도 어댑이십시오 너무 축하드리고 꽃길만 걸으시라고 꽃길 포즈탈 갑니다. 정면 다시요. 내 계장인데? 카메라 너무 지은 걸 잃고 오셔가지고 똑같은 걸 잃고 놀랬네요. 대판하고. 여기다가 성공!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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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잘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